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, 네네네네네네네. 조끼여기다! 아니, 그踊으러 와! 조끼여기다! 으, 야! 자, 잡아, 잡아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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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야, 얘들아! 얘들아! 쟤, 얘, 쟤, 쟤! 아, 아, 맥스, 이거 왜 좀 봐라! 야, 제대! 허리 다들 나한테 그러지? 내가 아마 이게 뭐가 있는 줄 알고 있으면 나한테 그러는 거지? 야 이거 잘못하면 목숨 한 이가 다섯 개 정도 있어야 되겠는데 이거 아 메뚜기 다 잡았는데 얘들아 뭐하고 있니? 같이 놀자 여기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? 나타났어 나타났어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? 어딨어 어딨어 야 같이 놀자 얘들아 같이 놀자 같이 놀자 같이 놀자 같이 놀자 야 허리 다 돼 얘들아 아니 형님 증시기까지 다 먹으시면 어떡해 호랑이 여기 두 번씩 있어요 야 여기 여기 두 번씩 왔어요 한 장은 마시고 호랑이야 호랑이 보기 원성이 뒷버슬 장난 아니야 형 메뚜기부터 사냥해야 하는 거 아니야? 기린도 놓고 지금 메뚜기는 뭔가 하다가 더 있잖아 메뚜기가 뭔가가 있는 거 우리가 주의해야 돼 있잖아. 지금 싸움하고 있겠지? 맛있겠다. 아 이거 너무 맛있겠다. 이거 하나 먹어. 이거. 맛있니? 배고팠구나. 좀 배고팠구나. 너 좋아하는 거 되게 많네. 하루 종일 한 끼도 먹었어요. 그치? 야 나도 좀 먹어야 되는데. 메뚜기 왜 이렇게 갔나? 아니야. 메뚜기 이 근처에 있어. 어? 어? 으악! 내가 쏙이야! 내가 쏙아! 내가 쏙아! 내가 쏙아! 아 왜 쏙아! 롯뚝이 절로 간다, 롯뚝이 절로 가, 잠깐만. 아, 승우교 부르니까 나 홀로 집에야 뭐야?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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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얘기 있어, 할 얘기 있어. 너 그만 가지 마, 할 얘기 있다고. 야, 형, 맨 뜨게. 형, 맨 뜨게. 야, 이거 뭐야. 형, 할 얘기 있다고. 형, 할 얘기 있다니까? 뭐야. 형, 할 얘기 있어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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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응. 역시 내가 뭘 얻으니까. 호성을 하네. 내가 어차피 내가 뭐가 되는지 모르니까. 철저히 숨어있겠어. 이제 한 방울 누리는 하네가. 어차피 난 죽은 줄 알 거 있거든. 어차피 난 죽은 줄 알 거 있거든. 이거예요? 목숨도 할 건 뭡니까? 아니 이거 아까 우리 총에 준 거 아닌가요? 모든 멤버들이 탈로 붙은 병원을 바꾸신 거예요. 그러면은 두 개가 있는 거지. 그럼 저 두 번 살 수 있는 거예요.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. 이거 동물의 왕국은 바로 주인은 여러분입니다. 맞습니다. 코란이가 있었으면 저쪽으로 오르보라고. 이쪽으로 오르보라고. 저쪽으로 오르보라고. 어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? 감사합니다. 어제까지 도망 마치면 살 겁니까? 여러분. 오늘이 그날입니다. 그날이.